연일 하늘빛이 잿빛입니다. 추위가 물러난 틈을 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지금도 전국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고 이토록 탁한 공기는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그나마 내일 전국에 눈과 비가 내리며 먼지가 물러날 텐데요. 양이 많겠습니다. 강원도 산지에 최대 20cm 이상, 강원 내륙에도 10cm가 넘겠고 서울에도 많게는 7cm가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중북부를 중심으로 내일 한때 강한 눈이 집중될 것으로 보여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전국 하늘 구름 조금 지나는 가운데 먼지 안개가 남아 있어 시야가 평소보다 많이 좁혀져 있습니다. 앞으로 탁한 공기 조금 더 이어지겠고요. 남부지방에는 밤사이 안개가 더 짙게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0도에서 출발하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 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해놈이는 흐린 날씨 탓에 가려지는 곳이 많겠는데요. 새해 첫 해돈지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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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